자 상관격의 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관격은 뭐다? 자기 재주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요 자 상관격이 생제하면 자 상관격이 되어있구요 이게 재성을 생제하면 재성을 생제해주면 사업가 쪽에 소질이 있고 왜냐하면 상관은 자기 재주를 표출하는 거에요 남한테 설득력이 뭔가를 어필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영업활동력이 좋은 거죠 남에게 면도 좋고 머리도 잘 쓰고 해서 상관으로 그 사람을 잘 구슬려서 뭔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계약서를 쓰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상관이 바뀌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사람을 잘 설득시켜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상관은 뭐다? 일종의 영업력이라고 보시면 되요 영업력 그렇잖아요 영업력이 있어야 재주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생제하니까 재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죠 인성을 쓴다 이번에는 인성을 쓴다 그럼 인성은 뭐에요? 극을 하죠 아니면 관이 있으면 관인상생인으로 하죠 그러니까 인성을 쓰면 뭐다? 이건 교육이죠 교육 언론 출판들 이쪽으로 발전하며 둘 다 없는 사람은 예술이나 예능적인 소질이 있다 자 이거는 자기 재주를 표출해서 귀착점이 뭐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가죠 자 이거는 재주를 표출해서 뭔가 증을 만들어요 이건 뭐에요? 이건 교육이겠죠 이런 게 없다 아예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것만 있다 그럼 뭐에요? 재주를 표출해서 엄청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예술 예능 쪽에 소질이 있다 또한 예지력과 영리함 또는 유창한 화소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모든 소질이 있다 자 상관격에 인성이 중요하게 쓰이면 자 인성이 여기 중요하게 쓰이면 뭐다? 인성은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 박사 등 교육 관련된 분야에 빛나게 되면 오히려 식신에 인성을 쓸 때보다 수환이 좋다 자 식신은 뭐에요? 점잖은 거에요 부드러운 거 상관은 뭐에요? 도출되는 거 강의도 우리 뭐 점잖게 강의하면 재미없죠 파격적으로 막 여기다가 막 뭐죠? 진한 이상한 분장도 하고 막 이게 어떤 보면은 막 가면을 쓰고 강의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처럼 뭔가 좀 독특한 아이디로 하면 사람들이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달려들겠죠 그렇죠? 그게 상관격이에요? 저는 그냥 상관격으로 하면 너무 튀겠죠?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좀 재미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상관격인데 좀 뭔가 남의 이목 남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뭔가 그런 도출된 행동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인성이 중요하게 쓰면 강의 쪽 교수 박사 교육 관련 분야에 빛나게 되고 식신에 쓰면 인성을 쓸 때보다 수환이 더 좋다 식신과 상관이 같이 쓰면 뭐 이랬다 저랬다 같이 다 쓸 수 있겠죠 격이 높고 청하면 변호사나 판검사 법조계에 유망하며 상관격이 우리가 이제 상관격이 그렇게 보나 봐요 격이 높고 청하면 변호사나 판검사의 법조계에 유망하고 왜냐하면 변호사들 말 잘해야죠 우리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웅변조잖아요 웅변조 그 다음에 없는 이론도 잘 만들어야 되니까 머리도 똑똑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뭔가 사람을 싹 석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연서도 잘해야 되고 변호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판검사나 법조계에 유명하고 언론집, 출판, 작가, 예능, 기능, 응용철학 예능도 좀 재주가 뛰어나야 되죠 감찰, 유경사학 이런 것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자기 재주를 표현한 것과 관련됐다 그 말이죠 친밀함이 요구되는 설계사, 회계사, 세무사, 참모, 기획실 등의 업무에도 잘 맞는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도 말 잘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상관격에 비견을 쓰면 비견은 비겁이 뭐죠? 나와 같은 형제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기술직이다 직생생활이 가장 좋다 내 재주를 뽐내는 건 내 기술로 뽐낸다는 거죠 독자적인 예능 분야에도 소질을 보일 수가 있다 상관격에 뭐다? 재성이 쓰이면 재가 쓰이면 어때다? 이런 경우는 돈벌이라고 그랬죠 직업이든 적응을 잘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에 사업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교육이나 문화, 예능, 스포츠, 변호사, 중계 등의 분야에 크게 잘 어울린다 상관격에 재가 쓰인다 상관격에 비겁이 쓰인다 상관격에 식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발명가 그런 사람도 독특한데 거기에 또 식상 또 써요 그러면 엄청 기발한 아이들 나오겠죠 그래서 발명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거나 교육계통이나 기획업무 등에 잘 어울린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리고 싶다 상관격에 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직장생활이 가장 좋다 직장도 어느 한 분야를 자신이 주도하여 이끄는 분야면 능력을 10분 발할 수 있다 상관생제격이 되면 관성이 잘 조화를 이루며 경제부처나 관리, 경제부처 관리로서는 명성을 날릴 수 있다 잘 쓰여야죠 또한 특수한 기술을 지니었거나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격이 낮고 격이 낮고 탁하면 제주는 피워요 그런데 격이 낮아요 우리 뭐 예컨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딴따라 뭐 이렇게 옛날에 있잖아요 제주 피우신 분들 서비스업, 유흥업, 의식주 관련 업무의 소질이 있어 대체로 연예계나 기예, 구류수록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소질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백민 선생님이 생각인데 이게 근거가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공부가 깊어지면 나오겠죠 그때 또 같이 더 추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튀는 성격이어서 튀는 성격이에요 상관객은 취미도 독특하게 해요 독특한 취미가 있다 골동품을 내장하거나 직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고물상 계통의 직업도 같다 상관객의 사람은 자신의 새집을 짓거나 새집을 사서 들어가면 잘 안되지만 재개발 망한 가게, 헌집, 경매매물 등을 구입하면 흥하고 잘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좀 독특하죠 상관객의 사람은 상관객의 사람은 옛날 질서가 고리타분하게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데보다는 어떠한가? 상관은 뭐예요? 옛날 걸 다 때려 부시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기존의 어떤 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질서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걸 다 깨부신다는 거죠 그럼 이건 대부분 뭐예요? 재개발이겠죠 재개발 옛날 집을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망해서 나간 경우 새집 같은 경우는 안 맞는데 재개발, 망한 가게, 헌집, 경매매물 등을 구입하면 흥하고 잘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난명이 상관격인데 평관을 극하면 평관을 극하면 뭐죠? 우리가 좀 힘을 쓰는 거라고 했죠? 경찰, 무관 이런 거죠 또한 상관격이 양인과 상관에서 조화를 이르면 군인으로서도 크게 출세했다 양인과 이렇게 쓰면 군인 평관이면 경찰, 무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앙하고 상관이 강한데 충분한 재화가 없으면 뭐예요? 재화가 없으면 그대로 성질을 드러내죠 정교인이나 예술인 또는 독신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하고 상관이 강한데 충분한 재화가 없으면 자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너무 강하면 남들하고 사는데 번거로워하겠죠 뭐 그렇게 억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명 상관격에 여명이 상관이면 뭐예요? 남편을 극을 하잖아요 남편 관이 남편이니까 그렇죠? 남자가 긴들낼 수 없겠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볼까요? 관성이 미약하거나 공망과 동조한 가운데 일시가 상충하고 있으면 무자팔자이거나 독수공망 아니면 식모, 마담, 기생이 되기 쉽다 상관격에 상관격이니까 자기 재주고 여자가 자기 재주를 표출해요 그런데 관성이 미약하다 그러면 관성이 미약하면 관을 극할 일이 없죠 본인이 상관격으로 재주를 피우겠죠 공망 공망과 동조한 가운데 일시가 상충되고 있으면 일시가 상충되고 있으면 무자팔자이거나 독수공망 아니면 식모, 마담, 기생이 되기 쉽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관격은 직업의 변화가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곳에 진득하게 식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우물만 판다고 그랬어요 상관은 뭐다? 여기 파보고 또 식수직 나무 또 다른 거 파고 이렇게 그래서 상관은 뭐다? 다재다능하다 단점은 뭐다?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깊은 분야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밥 굶어 주기 쉽겠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관격은 직업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까닭에 자영업이나 자유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고 차라리 그것이 낫다 상관 관을 깨니까 이 관적인 사람에서 일상에서 보면 상관인 사람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하기 쉽지 않다 그런 경우는 자영업이라든가 자유직업을 갖는 경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비겁이 많아 신앙한 사주가 없을 때 비겁이 많다 신앙한 사주가 상관이 없을 때 나는 이렇게 힘이 세요 나는 이렇게 힘이 세요 근데 상관은 약해요 이만큼 상관이 없을 때 상관격과 동업을 하면 매우 좋다 내가 기운을 생겨주니까 그렇겠죠? 비겁이 많아서 신앙한 사주가 상관이 없을 때는 상관격과 동업을 하면 매우 좋다 내 기운을 설계시켜주니까 뭐냐면 비겁이 여기 밑에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격된 상관격이 일관이 세약하기까지 한다면 견딜 수가 없겠죠?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세약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관도 깨기 쉽지 않겠죠? 관이 깨졌기에 파격된 거예요 이미 관을 깨버린 거죠? 그럴 때 관이 깨졌기에 직장보다는 일관을 생존하는 것이 인성에게 공부에 힘쓰고 자격증 사업이나 임대업 등으로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자 내가 있고 상관격이 있는데 상관이 깨졌어요 그리고 관이 있죠 직업 내기 깨졌어요 상관격이 깨졌다는 것은 이 관을 봐서 이 관이 깨진 거죠 그러면 직업이 깨졌겠죠 그래서 직장보다는 자기 일을 하게도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보다는 인성이 와서 눌러줘야 되겠죠 인성보다 나에게 공부가 되겠죠 공부에 힘쓰고 인성은 또 뭐냐면 증이에요 증 국가에서 주는 증 면허증 각종 자격증 사업이나 임대업으로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꼭 마주쳐지는 모르겠지만 자 금수 상관격 볼게요 금수 상관격은 어떠냐 금수는 뭐죠 금과 수죠 우리가 금이 강하면 뭐라고 그랬죠 금 수 자 금이 금이 수로 바뀐 거예요 금이 수로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운은 뭐다 금이에요 금은 우리가 문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법 금융 경제 이렇다고 했죠 법 금융 경제 차분하게 쓸게요 차분하게 자 금은 뭐다 문과면 이과 법 금융 경제 그렇죠 또는 뭐 군인 직업도 돼요 군인 또는 경찰 그 다음에 이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라고 했어요 생명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병원 정사자들 간호사 다 이런 쪽이에요 수는 이제 해외물류 유통 음식인데 한번 볼게요 상관격 중 가장 으뜸이고 금수가 있으면 굉장히 청하다고 그랬어요 막다고 그랬어요 바위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관격 중 좋은 점은 둘 다 갖추고 있다 상관격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고 말하는 스타일도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렇죠 흑탕물이 아니라 그렇죠 금수는 굉장히 물이 막다 그러니까 굉장히 똘똘하고 너무 맑으면 또 고기도 안 살겠지만 이 말이 뒷벽이 있는데 청소 깨끗하고 맑아요 맑고 수려해요 박학다지하고요 박학다지하고 언변도 뛰어나고요 미남, 미녀가 많다 너무 자만하기보다 유화독존이 될 수 있다 금수 상관격에서는 피리관을 보아야 된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금수 상관에서는 원래 상관 경관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금수 상관격에서는 관을 보는 게 좋다 권위 뭐예요 화죠 금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차갑다 이 차가움을 화로써 풀어준다 뭐다? 조우다 그랬어요 조우 조우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성격은 차갑고 냉소형이고 날카롭다 또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침착하고 차분하다 직업으로는 의사, 약사 뭐였죠 아까 생명을 다루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문과는 법, 금융, 경제, 변호사, 판검사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통이 종사하겠으며 작가나 학자, 교사 등도 학문 계통도 소질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청하니까 남을 다스리는 힘도 좋고 특히 카리스마적인 기질이 있어 교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는 술이나 유흥도방, 색정 등으로 폐가 망신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다 특히 관성인 하가 없을 때 심하게 나타난다 금수상관격은 정인으로 다스려야지 편인으로 다스리면 도중에 장애가 많이 온다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금수상관격이 이게 금이죠 수 이럴 때 정인이 뭐죠? 토생금이죠 토 이게 만약에 경금이다 식신상관이면 자겠죠 그 다음에 토는 뭐다? 정인은 뭐죠? 정인은 토인데 기토겠죠 정인이니까요 편인이면 뭐죠? 경금이죠 아니지 여기 무토죠 편인으로 다스리면 도중에 장애가 많이 온다 이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목화상관격 자 목이 있고요 자 화로 이렇게 기운이 설계되는 거예요 화가 자 지혜가 뛰어나다 목화는 뭐냐면 우리가 목화통명사지로 그래요 목화통명사지 여기 있나요?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자 지혜가 뛰어나고 문명 문명은 뭐예요 우리가? 문화예술은 뭐예요? 우리가 오행중의 화에 해당되는 게 문화 문명이에요 화 문화 이런 게 화라고 보시면 돼요 방송 우리가 화나가 뭐였어요? 방송 예술 종교 심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청명하며 남에게 인기도 좋다 인기이라는 건 뭐예요? 화의 성질이죠 방송이죠 그래서 좋은 편이고 정열적이죠 명랑하다 튀는 성격으로 화려한 것 화려한 건 뭐예요? 화예요 조화의 허영심 사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골적인 기질이 많고 역시 미남 미녀가 많지만 야한 편에 속한다 약간 화가 그렇죠? 자만심과 자부심이 많아 타인을 잘 무시하며 잘난체를 잘하고 성질은 저급하다 저급한 건 뭐예요? 화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저급하죠 화가 있으면 지구력이 조금 약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지구력은 뭐죠? 수죠 우리가 오행을 구조해야 한다면 화는 폭발하죠 순간적인 폭발 화려함 그렇죠? 불꽃물이 다 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수는 뭐예요? 진득하게 그래서 바짝 나무 바짝 마른 나무는 오래오래 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확 타버리지만 물기 있는 장작은 어떻게 해요? 물기를 말려가면서 타죠 단점은 연기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남을 이용하는 재주는 좋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 못한다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한다 목화통명사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화사주주는 뭐냐면 그냥 화가 그래요 화가 화 자체가 저처럼 병화인 사람들은 얼굴에 다 쓰여있어요 쓰여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테 감정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곳에 고지곳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다 드러내 보인대요 단점은 그렇지만 장점은 뭐죠? 뒤끝이 없다 뒤끝이 왜냐면 아 여기 나오네요 뒤끝이 없다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보여지니까 그 대신 뒤탈이 없는 거죠 뒤끝이 없고 뽕하는 성격이 없어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딱 뿌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대신 굳이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죠 자 목화상관격도 관성을 매우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목화 관성이 뭐죠? 금이죠 너무 조율하죠 목화가 굉장히 조율하죠 금이 오면 어떻게 좀 시원하죠 물론 수가 오면 좋겠지만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이 오면은 좀 약간 시원하게 해주죠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업적으로는 창조 응용 개발 발명형 발명이나 아이들 쪽으로 소질이 많으면 문학과 문학과 문장력이 뛰어나다 이게 먼저 이게 목이 목의 특징이에요 목이 이 문자 문을 의미하면 돼요 금은 뭐였을까 금은 약간 물을 의미해요 힘 무 자가 보이나요 이렇게 자 화려한 계통 예술이나 아까 화가 뭐였어요 예술 예능 연예기라고 했죠 화가 이런 연예기 쪽으로 인연이 많고 다소 과장된 언과 허위성은 있으나 언변에도 소질이 있다 그래서 구류수록 말로 먹고 사는 거 그럼 변호사도 해당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음 제가 사주를 연예인 탤런트 사주를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신금 사주가 많아요 이런 게 뭐다 뭐하고 합을 하고 싶어 병화와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은 뭐다 방송계를 꿈을 거예요 이 화려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병신 합을 하고 사주가 굉장히 금수가 왕한데 금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신금이 3개나 있다 또 신금 2개가 있다 이런 경우보다 병화와 합을 하고 있죠 병화는 뭐다 서포트를 할 때예요 조명 그러니까 뭐예요 방송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목 좀 당기고 갈까요 자 수목 수가 물이고 목으로 갔을 때 어떤가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해주죠 그것만 보고 한번 읽을게요 자 목은 뭐예요 우리가 목은 수는 지혜예요 목은 뭐죠 인이에요 인의 예지신에서 다 기억나시죠 목 화 토 금 수 할 때 목은 뭐죠 인 화는 뭐죠 예의 토는 신 금은 의리 그 다음에 수는 뭐죠 지혜 그렇죠 이 오행 배속도에서 배웠죠 자 지혜와 덕 여기에 목이 인이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면 되겠죠 덕을 겸비해서 속이 제법 깊다 성품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죠 물은 고요하게 흘러가고요 낮은 데로 흘러가고 나무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원칙적이다 그 말이에요 말을 물 흐르듯이 매우 잘하는 능견이나 말에 가시가 많고 정치가적인 기질이 많으며 인품도 준수한데 간혹 오만 불손한 경우가 있다 자화자천을 잘한다 소년시절에 대체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사주에 수가 많을 경우 관성인 토가 있어야 목이 안 떼어 내려간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 수 목이 있는데 수가 있어 여기 있으면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둥둥 떠다간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 수다 목부라고 했죠 목부 수다 목부 자 수가 많으면 나무가 둥둥 떠나려간다 그랬죠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사주에 사주에 수가 많을 경우 관성인 토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여기 있으면 토가 있으면 뭐죠 토가 있으면 둥둥 떠다니는 걸 뭐예요 막아주죠 그 다음에 목이 목이 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공을 마련해주고 토가 흘러가는 것을 방향을 잡아줘요 땜을 막거나 물길을 만들어서 그 말이죠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을 경우 관성인 토가 있어야 토가 목이 안 떼어 내려간다 수다 목부가 안 되죠 왜 물을 막아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수생목을 했으나 죄인 화가 없으면 꽃을 못 피우니 실속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수생목이지만 우리가 이 목이 꽃이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돼요 장관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사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을목이 을목은 뭐예요 우리가 꽃나무죠 꽃나무죠 을목이 있는데 옆에 화가 있다 병화가 있거나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을목이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이 그런데 을목인데 옆에 꽃이 저기 뭐죠 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꽃이 확 피지 못한 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긴 한데 그렇게 썩 예쁜 얼굴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을목도 그렇고요 우리가 청간 중에 뭐가 있냐면 갑 을 병 정 무 기 기토는 아담한 텍파시오 무기 경 신 임 개 특히 을목과 신금이 그래요 을목과 신금이 있으면 옆에 병화등이 있다 사주에 이렇게 이게 여기에 이제 을목이나 신금인데 병화가 있다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을목 꽃나무잖아요 꽃나무과 꽃을 피웠으니까 이쁠거고 그 다음에 보석이잖아요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병화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니까 이쁠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이라든가 신금일주가 병화가 화가 있으면 얼굴이 이쁘다 이렇게 감명하시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화가 없으면 꽃을 못 피우니까 결실을 못 맺죠 자 유난히 계산이 빠르다 이거는 금수는 우리가 약간 선비를 생각합니다 선비 옛날에 고지식한 선비 근데 어떻게든 수가 들어가면 계산이 빨라요 수 목이니까 수가 나무로 갑자기 빨리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가 빨리 목으로 변하는 거니까 계산이 빠르고 대가를 좋아한다 상관용이 올 때 특히 잭이 많은 병이다 수 목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엔 화토로 볼게요 화토 화가 화가 토로 기운이 빠질 때 자 재주도 있고 머리도 좋으나 세상에 나와 써먹기가 힘든 어려움이 많은 병이다 써먹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대요 매사에 정열적이고 추진력은 있으나 뒤끝이 약하다 타인을 잘 무시하면 자존심도 강하고 성미도 불같다 그러므로 상하관계가 불화하기 쉽으며 매사에 막힘이 많고 융통성이 없다 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 이렇게 잘나가다가 토가 딱 막고 있어요 산성처럼 뚝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가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융통성이 없다 막힘이 많다 상관상진됨을 좋아하는데 화토상관에는 관을 쓰면 안 된다 한번 기사해보니까 화 토 관이 뭐죠? 화의 관은 수죠 토국수 수국관 관을 쓰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달리 관을 싫어하며 관과의 마찰을 잡거나 비협조지고 관과의 십이 구설로 대립이 많은 명이다 화토가 그렇다는 거죠 화토 관이 수죠 그 다음에 토금 상관결을 볼게요 토금 토가 땅에서 금이 나온다 그렇죠? 매우 솔직하다 정직하나 비판적인 면이 많아서 야당 인사와도 같다 성격은 겁이 별로 없고 의협심이 매우 강하며 자립심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자수성가는 스타일이다 특히 제가 명조에 있으면 좋다 죄를 생하는 재주가 많아서 알부자가 많다 땅에서 금을 캔다 생각하면 되겠죠 땅에서 금을 캔다 그래서 자수성가는 스타일이고 특히 제가 명조에 있으면 좋다 죄를 생하는 재주가 많아서 알부자가 많다 관성이 명조에 있으면 재앙이 많다 관성이 명조에 있으면 한번 볼까요 자 토와 금이 있는데 관성이 뭐죠? 화죠 화 화 관성이 있으면 명조에 있으면 재앙이 많다 화극금도 하고 토를 말라버리게 하니까 물기가 없죠 머리 얼굴에 상처나 괴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관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임상실험도 해봐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관격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